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슬기는 슬기라고도 부르지만 뜰기 뜰기야 막 이렇게도 부르고 약간 귀엽게 발음을 이제 혓짧은 소리로 부르는 수영이는 뚜영이 막 이렇게 부르고 예림을 예엄스 약간 뭐 예림이 이렇게 부르지? 예엄스 이렇게 부르고 주현이 뭐 주현이 뭐 주현이 뭐 주현이 주현이라고 부르네 아 주현배 이렇게 이름 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